1차 와 이거 머리카락 와 잘했네 역시 저기서 오늘 일산 2일차 어떤 뭐 오늘은 좀 침질을 해서 그런가 아이가 허리찜질 그건 별로 효과가 없었던 것 같고 아 레몬버터 보글라 파스타 보다소 루꼴라 피자 페스츄리 팡도르 초코 크루아상 아 크림이 들었네 오 슬크림이 들었어요 뺏었잖아 에잇 아 진짜 이거 안에다가 이렇게 습 짜는거 아이가 응 초코가 아니라 커피다 아 마사 초콜릿 아 이런데 이거 봐라 자 송이는 이렇게요 이게 잘라놓으니까 되게 형편없어 보이네 케이크 주세요 오빠 빨리요 시윤아 어때? 맛있어? 어 맛있어요 해 봐 맛있어 최고인 태도 어 끝에는 뜨거운데 아니야 엄마 어수하다 껌리 버터 아아 꺄아 으아아아 으아아아아 tarko 막 멈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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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 정도의 열받아야겠다고 하잖아. 그럼 조우수는 잘 못난다니까. 아니, 스위크는 너네는 바다 따라와. 너가 싸우라. 아, 이 정도의 열받아야겠다고 하잖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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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